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40페이지 중개실무의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 한 내용이 법령인데 법령 부분에서 거의 32문제 정도 최근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법령이 70%, 실무가 30% 내외 출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출제 경량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법령에서 32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실무는 또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뒤에 반드시 실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경공매, 매수신청드리는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교과서 340페이지 보면 맨 위에 2단원의 출제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앞에 부분은 출제가 거의 안 되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바로 345페이지 제2장 중개실무 및 접수처리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거의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347페이지 제2절 부동산 중개계약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347페이지 맨 위에 대한가루 1번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청략과 성낙의 의사표시만 하면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액서죠. 공중개사법은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중개계약은 말로 해도 됩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말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48페이지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중개 보수를 받으니까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의무가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편무계약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승사되면. 그러나 반드시 계약을 승사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승사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 348페이지 위임계약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라는 말은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민법 법전의 형태가 있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은 전형계약이라고 하죠. 법전의 형태가 있는 것을. 그래서 민법에 15개의 전형계약이 있는데 우리 중계계약은 비전형계약이다. 그 다음에 무명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명계약이라는 말은 민법 법전의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전형계약하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계계약의 종류입니다. 중계계약의 종류. 그러면 양가로 1번에 일반 중계계약이 있습니다. 일반 중계계약.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독점중계, 양가로 3 전속중계, 그리고 350페이지 공동중계, 양가로 5번에 순가중계계약이 있는데 시험에는 역시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중계계약이 있고, 일반 중계계약. 이걸 미국에서는 오픈리스팅이라고 합니다. 열려있다 이 말이죠. 오픈리스팅. 즉 일반 중계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독점이 있고요. 독점. 독점중계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전속. 전속중계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중계, 단독중계가 있고요. 공동,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순가, 순가, 증가중계, 그 다음에 정률중계가 있습니다. 정률중계가 있다. 일반 중계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인중계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계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승사시키는 개업공인중계사에게만 중계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중계계약이 일반 중계계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계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일반 중계계약을 소송의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독점중계를 권장하고 있는데, 미국의 독점중계계약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계사에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고 독점중계가, 우리나라는 전속중계가 있는데, 전속하고 독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독점은 누가 계약을 승사시키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독점중계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계사가 중계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전속중계계약은 독점하고 다른 점이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계보수나 위약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공인중계사법의 명문규정이 있는 중계계약은 일반 중계계약하고 전속중계계약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일반, 전속중계계약 두 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법조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중계, 단독중계가 있는데, 공동중계, 단독중계. 공동중계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거래를 승사시키는 것을 공동중계라 하고요. 그리고 단독중계는 혼자서 매도인, 매수인 연결하는 것을 단독중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단독중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중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죠. 그 다음에 순가중계는 먼저 의뢰인이 의뢰가격을 정합니다. 1억만 받아주시오 하면은 그 제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중계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중계계약을 순가중계계약이라고 합니다. 입금과 얼마, 현업에서는 인정작업 이런 말을 하죠. 입금과 5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약정만 했다고 해서 당연히 공인중계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러한 약정만 했다고 당연히 위반은 아니다. 실제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계사법에서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했다고 위반이 아니라 실제 수령해야 위반입니다. 정가중계, 일정한 금액,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을 정가중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분양권 같은 경우 정가중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분양권은 무조건 100만원 달라고 하고 200만원 달라고 하고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가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우리 법조문대로 한다면 분양권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이 있으면 그 들어간 금액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해야 됩니다. 정류중계는 일정한 퍼센트, 일정한 비율을 받는 게 정류중계인데 우리 공인중계사법령은 정류중계를 채택하고 있죠. 0.9%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류중계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과거에 10년 전에 나온 적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은 것은 순가중계, 입금가 10억, 10억만 받아주십시오.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습니다. 하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게 받아가지고 남겨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조직화, 능률화의 이상적인 중계계약, 공동중계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직화, 능률화를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공개사법에 직접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일반중계계약하고 독점중계가 아니라 전속중계계약하고 일반중계계약밖에 없습니다. 독점중계가 개업공개사에게 가장 유리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없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중계계약의 종류를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350페이지 맨 밑에 중계계약의 4번, 서면화 유형화의 순기능인데 시험에 1999년도 20년 전에 한 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것은 공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중계계약을 말로만 하는 것보다 문서로 적으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적 통제 기능, 유통시장의 정비, 근대화 기능, 분쟁 해결 기능, 투기 예방적 기능, 자주적 통제, 시험에는 관주도 기능이 생긴다. X 이렇게 해서 99년에 한 번 출제됐습니다. 관에서, 관이라고 하면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에서 개입하는 건 분쟁이 많이 생겨야 관에서 개입하겠죠. 그런데 서면으로 적으면 분쟁이 안 생기니까 관에서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참고로 보시고요. 우리 교재 356페이지 일반중계계약서, 359페이지 전속중계계약서 이거는 앞에 법령에서 했습니다. 다시 359페이지와 그 다음에 356페이지 차이점을 보면 1번, 2번, 1월 1번, 의뢰의 의무사항, 의리개혁공개사죠. 그 다음에 2번, 갑의 권리의무사항, 갑의 의뢰인입니다. 이 1번, 2번만 차이점이 있고 나머지 3번부터 6번까지는 전속중계계약이나 일반중계계약이나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중계계약은 이 중계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입공개사에게도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중계계약은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전속은 특정한 개입공개사에게만 중계를 1위 많은 중계계약입니다. 특정한 개입공개사에게만 1위 해놓고 또 다른 개입공개사에게 의뢰를 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중계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앞에 법령에서 했었고요. 자, 그러면 361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서면에 의한 중계계약은 개입공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즉, 구두로 말로 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중계어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입공개사에게 일반 중계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제가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는데 물가 수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가 수준, 중계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계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계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전속 중계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권리관계,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인적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죠.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개업공개사는 중계의뢰인과 전속 중계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전속 중계계약은 2주일에 1회 이상 일반 중계계약의 경우 이러한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5번, 중계의뢰인은 개업공개사와 일반 중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계산물의 거래에 관한 중계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저기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되고 또 법령에 있던 내용이었죠. 그러면 364페이지 중계산물 조사 확인 확인 설명과 관련된 내용,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365페이지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뉴에 1번, 어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2번, 공부를 통해서 각종 공부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66페이지 3번,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방법을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네, 세 개 다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실무사항은 공부만 보면 족하다, 충분하다 그 다음에 현장답사만 하면 충분하다, 다 X입니다. 공부만 보더라도 법정지상권, 분묘규직권 이런 것은 특수지역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에만 간다고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실무시험에서는 뭐뭐만 하면 충분하다, 족하다 이거는 대체로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367페이지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우리가 앞에 법령에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을 공부를 했었죠. 확인 설명해야 될 것, 우리 교재, 우리 암기 프린트 6번에 있습니다. 6번에 보면,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9가지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프린트 6번에 있죠.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중계보수 산출 내역,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9가지 중에서 먼저 기본적 사항입니다. 기본적 사항 중에서 367페이지, 소재지가 있네요. 소재지. 자, 소재지인데 소재지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소재지. 소재지라고 하면 리동, 리나, 동에다가 지번까지 합한 것을 소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8회 시험에 1995년도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다. 지번 설정 단위 지역까지만 설명하면 충분하다. X입니다. 명동 몇 번지입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인데요. 면적은 우리나라는 미터법이기 때문에 제곱미터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우선합니다. 대장이 등기사항증명서에 있는 면적보다는 우선합니다. 거기에 367페이지 면적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것, 이거는 시험에 최근 15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1평은 3.3058제곱미터고 1제곱미터는 0.3025평인데 367페이지 참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지목입니다. 지목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이 지목은 현재 실제 지목하고 공부상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둘 다 기재해 주는 게 좋겠죠. 공부상 지목은 전이다. 실제 지목은 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둘 다 적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입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있으면 4번지의 경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고요. 현실적인 담장을 쌓아놨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경계 확인 청량을 하여 진실된 면적이 있다면 청량한 게 우선입니다. 청량을 안 했다면 현실적인 담장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지적 공부상 경계가 지적도, 임야도 상의 경계가 우선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지형과 지세가 있습니다. 지형과 지세. 지형은 땅이 생긴 모양이 지형입니다. 지형. 그래서 시험에 지형과 지세를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하면 x입니다. 지형은 확인이 가능한데 지세, 기울기, 경사도는 평면도인 지적도, 임야도에는 나오지 않죠. 지세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 도면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지세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 양가로 6번, 그 밖의 건축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데 1번, 건축물의 주구조, 지붕, 건축연도, 4번, 건축물의 방향, 5번, 건축물의 용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첫 번째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나라 사람은 남향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가 둥건데 북방구에 있는 나라들은 남향을 선호하는 이유가 적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죠. 태양을 보려면 북, 남쪽을 보고 있어야 되고요.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남방구에 있는 나라들은 북향이 두 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건축물 대장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설비, 건축설비도 건축물 대장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시방서나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후 정도,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10년 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노후 정도가 다를 수 있죠. 노후 정도 이런 것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무, 이번 시간 실무 앞에 총론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부분 중에서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369페이지 2번 확인 설명 중에서 권리관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